이곳은 산으로 가는 중 점점 산으로 가는 중 찾았다! 찾았다! 저 앞에 슬슬 사람들의 줄에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찾아왔다. 배고파 인 confrontation 눈치채보이 썰기 너무 맛있어 종합 엄청 많아 맛있어 국물이 되게 담백하게 됐어 고기도 보이는 거 보니까 돼지고기도 넣어서 그치? 국물이 되게 담백하게 됐어 고기도 넣어서 그치? 고기도 썰고 고기도 썰고 고기도 썰고 고기도 썰고 족발 도시락 배지 고기도 썰고 템고 고기가 막기 고춧가루 줄 쓸만합니다 혹시 줄 서서 드셔보세요 사장님 밥 하나만 주세요 입술지 마시지 고춧가루 icycle 오징어 오징어 딸기 시길 고춧가루 밥 말아먹을 거 맛있지? 밥 말아먹으면 맛있다는 거?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네 크흐 중물은 여기 제일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져올게요 와 바다다 이렇게 커피걸인가봐 이 길 따라 쭉 이렇게 파도가 왜 이렇게 세냐 파도가 아니 뭐 커피거리에 들어오면 커피향이 쫙 난다고 마스크를 벗어 우와 파도 엄청 세다 단단단단단단단단 아아 에이 귀엽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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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버텨집니다 제가 회를 먹는 방법은 면이 불장에다 회장김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회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맛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차갑고 새콤하고 정신이 번쩍 드네 진짜 여러가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성비는 마케가 최고입니다 보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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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먹어야지 대게 라면 여기다 덜어 먹어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정리를 잡은 사이사회를 보고 좋은 성이 끊으면 입맛이 안 학교 그래?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냐? 한국사람은 역시 라면이야. 여기는 짜잔! 경포해수욕장입니다. 경포해수욕장이고요. 뭔데? 우와! 70년대는 농가밭이야, 항상. 어디 가나? 70년대 경포해수욕장. 근데 다 진짜 농가밭이네. 우와! 88년도. 88년도. 다이빙 때가 있었어. 진짜. 91년도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와. 이 때쯤 나도 와본 것 같다, 여기. 91년도에. 우와. 우와. 이 중에 한 명은 있네? 어,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내가. 어, BTS 버스 정류장이 있네? BTS 버스 정류장이 왜? 이곳은 방탄소년단 앨범 자켓 촬영 장소입니다.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여기서 촬영해가지고 BTS 버스 정류장이 됐구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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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해놨네. 아주 그냥 한눈에 쏙쏙 강릉을 할 수 있게 해놨네. 아, 되게 좋네. 아침, 우와 오리도 떠있다. 아침 경포호 보솝입니다. 눈은 안 왔지만 여기 살얼음이 끝에 싹 얼어있고 우와 저 끝에 사네. 눈 좀 봐. 산공성에는 눈이 차였네. 어 그러네. 바닷가에만 눈이 안 왔나봐. 아 시원하다. 산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경포대로 가자. 이렇게 경포대로? 한바퀴 돌긴 너무 멀다. 걸으면은 멀어. 너무 멀다. 엄청 크다. 우와. 가보자. 우와 얘네들 엄청 크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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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람에 밀려가겠다. 바람에 밀려가. 바람이 엄청 불어.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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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었나 봐. 어 여기까지 왔었나봐 어? 군인 오빠들이다 군인 오빠들 군인 오빠들 군인 아저씨들이라고 해야돼 어머머머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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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포도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으하하하 아 진짜 어떡해 으악 으악 진짜 바다 경이롭다 우와 강문 솟대다리래 여기 나오네 초당 순두부 1300걸음 진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아 그래? 가서 먹자 우와 여기네 저 아래 저기다 동전 던지는 건가 보다 어 됐어? 어 500원씩이나 던져봐 잘 던져 자 우리 별나 채널 잘 되게 해주세요 으잇 으 안 들어갔어 아 안타깝네 그래도 저기에 서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래도 바다에 안떨어졌다 그치? 어 일로 갔다가 이렇게는 해 아 96번이야 우리 현재 84번 부르고 있어 좀 6 сказал Until next time 계속 CryptOY qué thunder 10 10 12 20 15 16 17 15 19 고다리 사과 지금이 봄동 설이야? 되게 맛있다. 검정 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청 하얗다. 크림치즈같이 생겼어. 그냥 순두부 향기 나는 아이스크림? 달짝지근한 순두부? 원래 여기가 신사임당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이래. 왜 할아버지? 신사임당은 왜 할아버지야? 우리는 신사임당에 결혼해서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니야 매갓집이었어. 난 친정인 줄 알았어. 왜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이고 신사임당도 여기서 태어나고 율곡이도 여기서 태어나고 조상님이야? 아니 당신하고 상관없지? 뭔 친척이겠지 뭐 같은 이씨? 그럼 일은 다 같아 율곡선생 유적 정화 기념비 아니 우리 5천원권이 어디야? 난 전문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문인 것 같다. 여기에서 찍은 거래? 아 이 시점에서 여기서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야? 응 나무가 저렇게 많이 컸어 앞에 나무들이? 응 이렇게 세게 여기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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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솥 3개가 걸려있네 율곡 기념관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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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몽이 용이야? 퇴몽이 용인가봐 포전? 도전? 반냥전? 진짜 옛날에 5천원짜리 이렇게 컸는데 만원짜리 정말 컸었잖아 옛날에 천원 만원 이게 5천원 같은데 이게 5만원 이게 만원 여기다 여기다 사슴 뭐 했어? 응 사슴 좋았어 사슴 좋았어 10만원 좋았어 10만원 진짜 돈 같아 진짜 잘 찍혔다 10만원 하나도 못 참 좋았어 라는 것 같아 도전 도전 밖에서 도전 NO 어? 저기놈 왔어? 결혜의 어머니 신사입니다 4시에 왔더니 줄이 없음 줄 안서도 됨 브레이크 타임이야 혹시? 응? 혹시 브레이크 타임은 아니지? 몰라 당신이 안 와서 안 들어가고 있어 가봐 알았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딱 정신이 좋아하는 빨간색이네 완전 빨간 칼국수 먹어봅시다 아 맛있다 눈빨이 되게 칼국수면 빨치고 엄청 넓어 덤벙 덤벙 매워? 응 좋아 음 좋아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는데 매워 국물이 어디가더라 국물이 어디가더라? 자꾸 먹게 돼 교동은 처음에 먹을 때 좀 맛있어 담백한 고기 국물 맛이 나니까 맛있고 여기는 먹다보면 맛있어 난 교동이 더 맛있더라 국물이 면발은 여기에 understand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aga 맛있다 맛있다 콜센타 고기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